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요. 서천 독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 쪽으로 게스트 오브 게스트라고 하네요. 이거 제가 안 가볼 수 없겠죠. 바로 가볼게요. 이게 뭐예요? 공룡이에요? 엄청나다. 와, 이럴 수가. 그런데 애기들이 가면 좋아하겠다.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. 이곳에선 다양한 수종 생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엄청난 다양한 종류의 새끼 때부터 어른이 된. 환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이 딸도 데려가야 되겠는데. 이곳이 다 실제 물고기들을 박제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. 아기가 체험하고 있어요. 와, 올라갔다. 와, 신기하다.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재미있어요. 이 정도 스케일의 박물관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. 서울에도 없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쿠아리움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겠네요.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. 또 서해하면 석양이 좋고. 서천에서 꼭 봐야 할 풍경이 있다면 바로 일몰이 아닐까 싶어요. 와, 그림 같다. 진짜. 아, 진짜 멋있네요. 제가 이 서천을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천에서의 일몰 때문인데요. 실제로 보니까 진짜 감동이네요. 진짜 너무 좋은 것도 아니오셨네. 싱싱한 바다 냄새, 따뜻한 사람 냄새가 섞인 이곳. 숨은 매력이 가득가득한 충남 서천으로 오세요.